방금 또 홍천제일장로교에서 붕회를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한 80명 되는데 그 전날 저녁부터 집회를 하고 새벽 기도하고 낮 공부 첫 시간 딱 밑에 깡단에 섰는데 사람들이 쭉쭉 차리를 맞춰 앉았는데 제일 앞에 앉아있는 여자 하나가 말이야 다리 하나는 오그리고 하나는 쫙 피고 앉았어요. 그러고는 수건으로 손수건으로 발가락만 이렇게 감췄어요. 근데 나는 또 직언을 잘하잖아. 바로. 그거 왜 그래요? 이리 말한다고. 속으로 왜 저러고 앉아있는 거 이러잖아요. 바로 말해요. 졸지 말아요 이러면서. 어떤 사람은 하도 입을 벌리고 자길래 생연필 가져가서 입 벌리고 입에 다 집어넣어줬어. 내가 자기 옆에 온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조용하니까 딱 눈 뜨고 보니까 자기 입에 뭐가 나가서 설교하라고 그랬어요. 내 섰던 자리에서. 내가 그러고 졸고 앉았을게. 한번 설교해보라고. 난 직선적이거든요. 이거 봐요. 다리 오그려. 그랬어요. 그랬더니 예? 다리 오그리라고요. 예배 시간에. 그랬더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발가락을 더 덮어야지 손수건 짧은 거 덮어봤자지. 그게 사모님이. 그 사람 다리 모독을 해요. 이래. 그 소리가 얼마나 미안해요. 모독을 하는 사람 보건 내가 오그리라 했으니. 그래서 내가 미안해가지고. 모독을 하면 그냥 둬요. 그냥 둬나 안 둬나 뭐 둬도. 그런데 지금까지 실수를 얼마나 했겠어요. 예. 알았어요. 그냥 뭐 둬도 그러면 그냥 둬요. 그런 설교를 다 했어요. 갓들이 그 사모님이 그러잖아. 아이고 강사님. 그이는요 안전병이에요. 하나는 쩍 뻗었고 하나는 오그린 걸 펴지도 못하고 편 걸 오리지도 못한데. 안전병이 된 지 3년 되고 교회 나온 지 두 달 됐대. 이번에 붕에 오면 다리 나는다고 누가 말을 해서 그 말 듣고 나왔대요. 이는 교회 나온 게 예수 믿어로 나온 게 아니라 두 달 됐는데 붕에만 기다려. 눈 빠지게. 붕에가 오면 다리 그냥 펴지는 줄 알고. 그 사람 안전방이래. 안전병이가 어째 교회를 나오니. 이번에 붕에 하면 다리 난다고 안전병이 일어난다고 누가 말해가지고 그 말 믿고 왔대요. 그러길래 그 말 끝에 내가 한 말이봐. 안전병이가 어째서 서노. 때려 죽이려니지 그거. 안전병이가 어떻게 서노. 강사라는 작자가 그따운 말을 부정적인 말을 했다 이거예요 나는. 날 보고 그런 말을 어디 가서 하지 말래. 사람들이 우습게 본다고. 아 우습게 버려지. 내가 우습게 버라고 하는 말이지. 내가 왜 거짓말을 해. 내가 그랬는 걸. 안전병이가 어떻게 서노했더니 그 사모님 봐. 아유 그랬더니 믿음으로 기도를 해야지 그런 말을 해요. 좀 미안하더라고요. 아니 말하자면 말이죠. 혀를 탁 차면서. 그날 밤도 고민이 된 거야. 아이고 저거 어떡하지. 이번에 붕에 끝나면 안전병이 다리 펼 걸 믿고 교회에 나왔다니. 소다리 안 펼 걸 뻔한 건데. 어째 붕에 한다고 다리가 펴지겠노. 안 펴지면 지금 예수 믿겠나 교회에 나오겠나 저거. 큰일 났네 이거. 야 내가 붕에 해달라고 아무 데나 갈 게 아니라 이제는 안전방에 있나 없나 물어보고 가야지. 보금장으로 댕긴다고 목사라고 장롤하고 믿음 좋은 거 아니요. 믿음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이 중심도 하나님만 아시는 거지. 우리가 누구 기도께나 한다고 믿음 좋다고 말하지 말고 흥흥께나 했다고 믿음 좋다고 말하지 말어. 하나님이 아시지. 얼마나 회개 많이 하고 내가 울었어요. 큰일 났네 저거. 저 앉은 방에 어쩔까. 나가 설교하면서 앞자리에 앉아서 난 그게 얄미어. 뒷자리에 앉아 앉은 방에 주제에 앞자리에 앉아서 날 많이 쳐다보니 누가 그랬대. 강산 누나하고 마주치면 앉은 방에 난다고. 그러다가 오직거에는 그냥 내 눈알만 뒷다보는 거야. 난 처음에 내가 뭐 묻은 줄 알았어. 그랬더니 그냥 그렇게 강산 눈을 많이 쳐다보면은 앉은 방에 난다고 그랬대. 그 말 듣는 게 더 징글맞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우 어쩌고 어쩌고. 그만 붕에 갔다가 막 맛이 떨어졌어. 그러고 어쩌까 토요일날 새벽기도 끝나는데 저희 토요일날 벌떡 안 일어나면 날 때려주길라 할 텐데 어쩌까. 이 걱정이 밥맛도 없어. 잠도 안 오고. 27살이니면 얼마나 어린 나이예요. 지금 82살인데도 아직 철이 안 들었는데. 난 오늘 바디메어 생각하면서 그 생각이 갑작나서 이 간장을 하는데 기가 막히더라고. 금요일 새벽에 담임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는 안수 기도를 좀 해 주십시오. 그래도 기대를 하는 거야. 이제 그 안전베이 때문에. 괜히 헛소문 드는 거야. 강사가 뭐 능력이 있다고. 그래서 합동식 장로교회잖아요. 합동식 장로교회에서 안수 안 좋아하잖아요. 나는 그러고 안수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농사 질 때는 쌀밥 먹자고 하는 거고 풍요할 때는 은혜 받자고 하는 건데 그 새빨한 전도사가 가니까는 말이야. 전도사님이 돼가지고 목사가 이러러면 하고 저러러면 하재. 아주 좀 권위가 있는 분인데 바로 우리 오빠거든. 친적 오빠요. 친오빠. 셋째 오빠. 컴팡지게 말이 말 안 듣는다고. 그전으로. 그러니까 알았어요. 하라고 하라지 뭐. 못할 것도 없지. 능력 있냐가 문제지. 주불린 게 문제여. 또 여랬네요. 저 동의가. 그나마 금요일 날. 목요일날 밤에 잠이 안 와. 내일 새벽기도 딱 안수하고 손 떼었을 때 다리가 여전히 안전패면 지금 어쩔까 싶어가지고. 또 떨어졌어. 이젠 그냥 두고 해야겠어.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 시청각 교육하는 거야. 실물교육하고. 나 같은 이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여러분 믿음 좋다고 뻥이지도 말고. 기독교나 한다고 소문 헛소문 나는 걸 기도하는 사람으로 행세하지도 말고. 헌금 좀 어쩌다 행글러 갖고 아주 뭐 믿음이 좋아서 돈 많이 한 줄로 하지 말자고. 아주 사람 눈 생각하고 귀 생각하고 그래가지고 하는 헌금도 꽤 있거든. 나는 그런 거 많이 봤어.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조금 하자니 어쩔 거고. 뭐라 그럴 거고. 이야 그 치사한 돈요.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과부의 엽전투니불 드리듯이 진실이 있고 정성이 있는 걸 받는 거지. 액수를 보는 거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요새는 다 액수보잖아요. 저는요. 그날 밤 기도했어요 주님. 내 믿음 없는 거 알죠. 나는 누가 관계 들렸다고 기도해달라 해도 기도를 못해요. 관계 안 나면 어쩔까 싶어가지고. 근데 저 안전배가 어쩌자고 안전배 났겠다고 두 달 교회에 나온 사람이 저런 믿음을 가지는지 나는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저희가 이번에 안 나면 예수를 믿겠습니까? 나 정말로 능력을 주시든지 아님 붕을 때려 치우든지 해야겠어요. 그러면서 그냥 그 전날에 그냥 띵깡을 부렸어요. 어쩌겠어요. 내 새벽에 안 서기도 하라는데 안 해줄 수도 없고 빼놓을 수도 없고 열 명씩 줄어놔서 단임 목사님이 아주 굉장히 여러분 오늘은 강사님이 안 서실 텐데 정성을 기울이고 그 전날 머리 다 깨끗이 감고 냄새나지 않도록 깨끗이 감고 목욕하고 오래 안 서 봤다. 나는 그 손에 가서 사람 죽이네. 그냥 목욕 열 번 해도 안전배가 어떻게 써노. 딱 앉아 그냥 줄로 앉아서 막 죽을 상이야. 그래서 첫 번부터 기도한대. 그 사람이 다섯 번째 안 자는데 기도는 이 사람 머리 위에 손을 기도 다섯 번째 그 사람 저 안전배는 어쩌고 이 사람은 손만 얹혀놓고 아이고 안 해줄 수는 없잖아. 그래서 딱 잡고는 주여 오늘 여기 들어 불쌍히 얘기해 주시여 손은 이쪽에 와서 했어. 길게 안 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너무너무 기대했다가 내가 너무 딱 하고 가라니까 날 잡으려고 했더니 알 마라. 그때는 동작이 빨랐더니 샥 빠졌더니요. 아주 그냥 우는데요. 내가 울면 뭐 다리가 펼 줄 알고 27살 어린 나이에 철닥선이도 없고 믿음도 없잖아. 그렇게 하면서 그 다음에 쭉 하고 나서 막 미안하더라고 안 난 거는 내가 100% 믿거든요. 나 할 걸 1%도 안 믿었거든요. 나 고백이에요. 믿음이 있는 척 안 해요. 누가 안전배에 또 와서 기도해달라까봐요. 그리고 밤에 새벽에 와서 밥맛도 없어서 안 먹고 정신낮 공부하고 저녁집에 마쳤는데 단임 목사님이 막 거의 안전배가 안 나와서 그런지 모르시면 날 보고 내일 새벽에 한 번만 더 하래요. 아 일주일에 한 번만 해요. 왜 두 번까지 하래요. 그랬더니 한 번 더 하세요. 그러니까 강사니까 오빠라도 완전히 이제 존대해 한 번 더 하세요. 그러기에는 알았어요. 그러고는 또 기도했어. 주님 어쩌겠어요. 아휴 참 별일 다 보고 살겠네. 앉은 바니까 두 달 교회 나와가지고 어찌 산다고 나는 옛때까지 믿었어도 아직까지 그런 게 안 믿어지는데 저희가 어떻게 저렇게 믿음이 좋아서 믿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날 아침에 기도를 또 다 또 목욕하고 왔어. 머리 또 깎고 우린 거기다 되면 예수 믿는 것도 아니예요. 얼마나 게을러 터졌어요. 아 진짜 우리 어릴 때 처녀 때랑요. 첫 믿음은 너무너무 깔끔했어요. 목욕하고 그래서 딱 하는데 내가 오늘 이제 끝나고 가니까 새벽에 마지막으로 될 때랑 대란 식으로 하나님 아버지요 불쌍히 얘기해 주시고 그런데 내가 회개가 되니까 나는 이렇게 믿음도 없는데 나는 이렇게 믿음도 없는데 이는 두 달 믿어갖고 딸이 필질로 믿고 왔는데 어쩌면 좋습니까. 이러고 기도를 하는데 내가 막 울으니까요.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줄 알고 아이고지요. 고맙습니다. 아멘이요. 아멘이요. 그래서 내가 속을 오래 하면 될 줄 알고 이 말을 부정적으로 오래 하면 될 줄 알고 이러면서 또 기도를 어쩔 수 없이 붙들렸으니까 그래서 기도를 좀 오래 하고 해주고 왔는데 안 놓아주니까 아이고 나요. 어제보단 길게 했잖아요. 재미있어 있던데 아이고 또 울더라고요. 물기는 맨지지. 우는 소리도 듣기 싫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얼른 샥샥샥샥샥샥 고자차같이 벌초하듯이 휙가닥에 이제 기원을 앞에 와 앉아서 새벽 기도 끝나면 한 시간은 기도하잖아 내가 원래 지금까지도 근데요. 탁 아고자마자 도망가려고 아이잉 나왔어요. 나와가지고는 막 가방 막 챙기고 옷 그냥 이 치마젓거리 벗고는 투피스로 갈아입는데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요. 스카트가 안 올라오는 거요. 한 번 떼게도 하나는 다리가 밖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으니까 이게 들어갑니까? 그래서 다시 다리를 넣어가지고 올리는데 탁! 문을 여는 거예요. 우리 오빠 목사님이 너 뭐하는 거야? 이러더라고. 저녁에 갔으면 앉아 기도하더니 말이야 오늘 왜 이렇게 새벽에 일찍 없어졌나 싶어가지고 그래서 얼마나 놀랬더니 너까지 그래요. 너 그놈아! 하는 짓이 좀 이상하잖아. 설교도 그렇고 안수도 그렇고 그렇게 뭐 성의 없이 말이야 뭐 하듯이 했다고 아 그러면서 뭐 하느라고 옷 입는 거냐고 그러게 돼. 아니 내가 오늘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요. 야 사람이 치사하고 더러우니까요. 거짓말하는 건 일도 아니야. 빨리 갈 일이 하나도 없거든요. 급하고 볼 일이 있어. 빨리 가야 되기 때문에요. 내가 그러는데 그러면 나한테 말도 안 하고 몰래 갈라 그랬냐. 가서 편지하려고 그랬지. 뭐 이런 게 있어. 집회를 어떻게 마무리를 그따로 하나 아니거든. 아이고 그래가지고 오빠 내 집 사는 게 혼다군요. 그 다음에는 딱 들어오면서 뭐까? 그러더라고 아침 다 먹고 사람들 오면 인사 받고 오늘 뭐 집회 마치고 간다면서 떡도 하고 말이야 뭐 강내도 찍어 주려고 그러던데 떡은 안 먹어도 되고 강내도 바빠가지고 가야 되는데 거짓말을 자꾸 범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라고 조금 이따 사모님이 아니 왜 그러냐고 그러길래 아니 그냥 나 몰래 지금 갈래서 나한테 들켰다고 그러길래 아니 몰래 갈래기는요. 그 사모님이 아이고 그게 맘대로 가는 줄 알고 그랬더니 가방 갖다 그게 올케지 가방 갖다 치우고 신발 갖다 감자 버리니 어떻게 가요. 그러고 이제 둘이 얘기 서있어 얘기를 하는 동안 한 30분을 갔는데 뭐가 밖에서 그 여자 안전병 여자가 통곡을 하고 우는 소리가 나 얼마나 내가 그날 기암에 죽는 줄 알았어요. 아이고 아이고 왔네 왔어 내가 저럴 줄 알고 가려고 그랬지 다리 안 나와서 나한테 해붙이러 온 줄 알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깜짝 놀라서 문을 열고 내다보니 으악 하고 놀랬더니 여보 여보 날 보고 버리니 아니요 알았어요 내가 그리 올 줄 알고 지금 가려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아 사모님이랑 나가보더니 세상에 세상에 난리가 났어. 그랬더니 안전박에 서서 사모님 손에 붙은 데 걸어 들어오잖아요. 거기에 제 믿음이 0.1%에 더 들어갔겠어요. 그 사람의 너무 때묻지 않은 순수한 믿음이 얼마나 하나님 불쌍하게 했으면 그렇게 구원해 주셨겠어요. 그게 나의 능력도 아니고 내 믿음도 아니고 내 손이 손도 아니야 그냥 나는 그때 얼마나 기절했는지 첫 마디가 뭐라 한 줄 알아? 여러분처럼 아멘 하고 박수는 고소하고 이랬어요. 아니면 어찌 손노? 아 이거 말이라고 해? 그따운 말을 어떻게 하냐고 어찌 손나고 뭐해? 그랬더니 그니까 강사님이 안수해 주셨었는데 그 말이 얼마나 부끄럽던지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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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땐 내 정신이 났어.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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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당신이 불쌍히 여기서 살려주신 거예요. 나는 아니야 그랬어 그랬더니 목사님이서 어머님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한 사람 구원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안전박이 일어났을 때 이 사람 둘은 막 반 입신 들어갈 판에 너무 좋아가지고 그 놈이 일어나봐라 서봐라 돌아봐라 앉아봐라 이러니까 막 오른다리 들어봐라 왼다리 들어봐라 하니까요 이가 시킨 대로 하니까 난 또 그게 걱정했어 가만히나 두지 저러다 탈탁 주저앉으면 어쩌려고 야 정말 부정적인 거예요 그렇게 일어섰는데도 탈탁 주저앉을까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막 종을 막 목사님 나가 치니까 교인들이 놀라서 다 모였잖아 앉아만 있었던 게 난리 났어 그 다음에 그 남편이 아이고 목사님 교회 안 나오던 사람이잖아 그죠? 자기 마누라 두 달밖에 안 된대 우리 마누라 다리 고쳐준 선생님이 어떻게 하시냐 나는 그때 놀란 거죠 생각하면 지금도 떨려 얼마나 이 발로 뒷 발로 뒷물을 발로 차고 뒤로 가서 바로 뒤에 교회 사택 뒤가 논바닥이거든요 거기 서가지고 얼마나 떨었는지 우리 선생님 선생님 우리 마누라 다리 고쳐준 선생님이 어디 계시냐 인사하러 왔어 숨었고 우리 오빠도 그렇게는 인사를 안 시키더라고 아니 우리 강사님이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고쳤습니다 그러면서 아저씨도 이제 교회에 나오신 게 자기 꼭 나온대 아니 이런 일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나는 믿지도 않았고 내가 안수 끝나고 난 게 어허허 울더니 다리 어 난 걸 어떻게 하나 나도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붕에 끝나고 시 old 울고 나니까 힘도 빠지고 ĩ삼 붕에 끝나고 붕이 하면 뭐 다리 난다더니 일주일 끝나고 나서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했잖아 그때는 낫지도 않고 그러면서 울면서 계단이 교회까지 흙계단이 한 30개나 돼요 남편이 준 집행이로 오그라진 붙은 다리에다가 자동차 주부 고무 있잖아 그걸로 궁뎅이에 끈에서 묶고 거기에 앉아서 내려가고 또 이래 그 계단 올라오고 내려였던 사람인데요 그러고 내려갈 때 내려갈 때도 복해가가지고 남편이 현탄 아궁이 옆에 항아리를 묻어놔서 늘 뜨신 분이 거기에 있어 현탄 아궁 옆에 그걸로 쌀을 씻으면서 코를 헹헹 바닥에 풀면서 붕인지 뭔지 끝났고 머리 안수도 두 번이나 받았는데 이렇게 다리는 여전히 안준맹이고 이렇게 하면서 질질이 울면서 이러고 있는데 복문 열어놨는데 아직 새벽이 덜 밝아졌는데 마당에 몽석을 남편이 생겨나는 그런 짓을 말이야 햇빛이 나야 공식을 내다 늘잖아요 그 이슬이 아직 내리고 있는데 새벽에 몽석을 깔아놓고는 곡식을 늘어놨더래 가면서 욕을 했대요 늙은이가 자만하면 자빠져 있지 이슬도 안 거친데 곡식을 왜 늘어놓는 거 이러고 들어있는데 그럼 문이 열렸는데 울면서 쌀을 씻고 앉았는데요 숯닭 한 마리가 난데없이 오더니 곡식 멍서구에서 팍 짜서 먹더니 팍 뻐드려서 기억하더래요 그 동네에는 숯닭이 없대요 기르는 사람이 그래서 아니 저놈의 숯닭은 어디서 왔어? 아니 남의 곡식을 왜 이렇게 처먹긴 하지 더 뻗들어? 자기야 집고대기엔 지평 옆에 세워놓은 걸 딱 집에서 내 요노무 탈구 내 다리를 오늘 나 못 놨을게 니 탈구락지 내가 부러뜨린다면서 이걸 들고 그 닭다리 부러뜨리겠다고 일어나가서 그 닭다리 혼을 내주려고 그러는데 자기도 모르게 뻘떡 일어나서 부르르르르 나가서 멍서구에 섰뜩이 지평이를 듣고 닭은 온 데 간 데도 없고 하도 자기가 일어난 여러분 제주도 좋아 편다리를 꼬부리고 내려갈 동안에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가 울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쳐준 거지 일어나게 고쳐준 걸 몰고 붙여서 내려간 거지 하나님이 어쩌저걸 깨우치고 싶어가지고 나 안 되면 숯닭 한 마리를 갖다가 곡식을 남편은 일찍 생기는 안 그래도 곡식을 늘게 하고 그걸 뻗들어 지키게 해가지고는요 그렇게 자기가 선 걸 알고 너무 놀래가지고는 각은 없어지고 자기가 서 있으니까 여보 나 섰어 그랬대 그때 남편이 기절하라고 내다본 게 나는 마누라가 두 다리 떡 뻗치고 섰잖아 그래야 제가 그 길로 울면서 집행에 든 채로 나한테 얘기해 주려고 온 걸 나는 도망가가지고 어째섰노 다시 탈락 주저앉으면 어떻게 까불고 앉았노 걱정이랬어 그날 왔잖아 집에 내려갈 때는 겸손하게 보금전으로 갔는데 올라올 때도 그 여자 봤을 때도 괜찮았는데 집에 딱 보니까 우리 남편이 호라이 같은 남편이 말이야 생각이 딱 눈에 딱 자존심이 상하면서 근성에 나왔어요 멋진 놈이 이런 감정이 말이야 마누라 우습게 보지 말이야 나가서 역사가 일어나서 안전발견을 하는 것도 모르고 그때부터 귀신이 나한테 들어온 거요 교만이 내가 고쳤다 이거지 요새 그 은사자들이 얼마나 살아다니면서 말해요 내가 고쳤다고 몇 명 고쳤다고 내가 오죽이 아니거든 절대로 0.1%도 내 믿음이 안 들어갔거든 근데 또 내가 말이야 완전 빽이 일어나가지고 오늘도 가면 이것 봐 저것 봐 뭐 또 봐 하면 내가 그냥 둘 줄 알고 쇼 한번 해야지 이런 마음을 곧 탁 하는데 우리 남편이 그 전날 밤에 보니까 내가 자기 모자를 딱 쓰고 까불어 대는데 아직 볼 수가 없듯 까불어 대더래요 그래서 아 오늘 굉장히 교만해가지고 교만해서 올라오겠구나 생각을 했었대 근데 딱 발 소리가 나면서 그러니까요 아직 이쪽 방에 남편이 앉아 있는 거 알고 요 방에 가서 옷을 갈아입어야 되는데 딱 하니까 이제 왔어? 그러길래 예 내가 말이야 기다렸지 그러길래 쭉 내가 속으로 날 기다리고도 해 그래서 왜요? 발 좀 씻으려고 물 좀 띄어와 집회 갔다가 일주일 만에 온 사람 보고 발 씻겠다가 물 띄어오래 야 자존심 있는데로 거꾸로 타면서 안전벨 일으키는 강산에 보고 물 띄어오래 이 말이 하고 집을 만 참고 날 보고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아라 그도 우리 남편이 군인 장교 출신이라 그래서 물 띄어와 그러면 물 뒤로 가야지 조금 있다가요 이러다 반 죽어 옷 갈아입고요 이것도 안 돼 그대로 가방 마당에 두고 물 뒤로 갔어요 이게 뒤면서 얼마나 약이 올랐던지 야 시장! 발 확 뛰어버리라 이래가지고 물한테 뜨겁게 팔팔 끓였어 그래가지고 시집갈 때 해간 거에 스탱 대화했잖아요 거기다가 나도 들기도 힘들어 얼마나 뜨거운지 그걸 가지고 갔어요 가다가 딱 놓고 얼른 나오니까 거기 앉아 앉았더니 온 돈을 발 좀 씻기래 생리도 안 그러더니 발 씻기라고 그러잖아 그래서 내가 속으로만 지 손마가 전에 월남을 갔나? 그러면서 거기 앉았다가는 그 뜨거운 물에다 발 뒤는 꼴을 봐야 되겠는데 갈라 그랬는데 잡혔잖아 그냥 앉아있었는데 양말 벗겨 양말 벗겼어 딱 발을 무려 넣는데 얼마나 뜨거웠겠어요 앗! 하고 보더니 눈에 살기 같은 눈에서 너 나 뛰어 죽게 하려고 요 따오지 대체 이런 눈으로 보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때 벌써 도쳐가지고는 그래 뛰어봐 안전방이 역사의 강산이며 이러는데 남편이 곱슬머리 옥니백이에요 권투선수의 깡패 출신이고 딱 그 뜨거운 물에 발을 넣으면서 뜨겁지만 시원해 씻겨 이 말은 네 손하고 내 발하고 같이 뒤자 내가 내 손 뒤일 줄은 몰랐지 남편 골탕만 먹이려고 그랬지 이야 눈물이 나더라고 얼마나 뜨거운지 그래서 나도 어떻게 뺄 수도 없어 내 손이 빨갛게 익어 남편 발은 물론 빨갛게 튀기고 하죠 딘발을 말이야 보들보들하게 씻겨 아파 발바닥 박박 긁어내고 발 꼬락꼬락 사이에 떼는 긁어내고 얼마나 찬소리하고 앉았어 비누로 골고루 씻기고 다 하고 난 다음에 발이 되었기 때문에 억센 건 안 되고 보들보들한 애들 기저귀로 발 닦아 두 발이 딱 기저귀 위에 나왔는데 빨갛게 익었어 우리 남편 살이 또 희거든 하얀 살이 빨개 돼지발 튀겨놓은 것 같아 그래서 물 갖다 버리려고 싹 버리는데 버리려고 나갔는데 남편 내 뒤에다 하는 말이 나가서는 말이야 사자같이 아락 끓이면서 붕서가 되는지 모르지만 집에 와서는 말이야 내 마누라요 아이들이 애매인 걸 잊지 마라 여기는 강단도 아니고 여기서는 강사단이야 이래그리길래 웃기지 마라 안전방의 역사다 이러면서 물을 확 버리는데 성령이 얼마나 급하게 안전방이 네가 일으켰냐 내가 일으켰을 때 너는 어찌 선노했지 오른발 왼발 들어볼 때 탈싹 순자면 어떡하나 했지 어쩌면 이렇게 정확하게 컴퓨터만큼 빠른 속도로 내게 오는 거예요 회개하라 나갈 때 너는 평범한 전도자였으나 돌아올 때는 너는 베렛다 이거야 사람 어떻게 네가 감히 앉아 빨리 일으켰냐 이거 말이야 네가 시인했지 않냐 너 믿으면 1%도 안 들어갔다고 그때는 정직했지 근데 지금 뭐냐 물을 쏟으면서 얼마나 하나님 회개시키겠습니까 근데 하는 말이 이번에는 뜨겁게 하지 말고 좀 차게 가지고 와 이러더라고 물을 또 뜨겁게 가지고 차게 가지고 오래 나도 내 손 안 디려면 또 차게 가지고 와야지 그래 가지고 가서 발을 뒤개서 내려놓고 왔는데 하나님이 스물일곱 살 때 그렇게 나를 무서운 암병 이것까지 여러분은 지난번에 내가 설교했죠 그렇게 고치면서 나의 신의 능력을 그때 주시면서 그런 능력이 나가게 했지만 나는 내 믿음이 아니었어요 지폐가 능력이 있어 행하만요 잡으신 손에 능력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50년 전 얘기지만은 지금도 부끄럽고 그 사람 이름은 김정숙인데 입만 열면 허벅랑 허벅랑 세계만 멍게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게 하시고 눈병자 같이 지켜 교회에서 그래서 믿음이 좋아서 집사까지 돼서 그 교회에서 오래오래 충성했는데 기도만 시키면 허벅랑이 해서 우리 오빠 목사님 그랬대요 대중기도 할 때는 허벅랑이 좀 빼라고 혼자 기도할 때는 해도 대중기도 할 때 허벅랑이 왜 들어가냐고 여기 허벅랑이 있지 않는데 그럴 정도로 평생 내가 오늘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기까지는 거의 그 기도가 있어서 안 그래 나 이 생각이 들어요